안녕하세요 최홍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청아관위병 절경병을 내가 두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분들은 이게 보면 거의 화면상 아니면 유튜브상 아니면 카메라상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기형이 이거는 절경기형이 좀 약간 더 각이 됐고 절연식으로 더 각이 됐고 이건 절연식으로 좀 각이 이거보다 덜 나왔죠. 아주 약간은 같은 절연식인데 뭐에 차이점이냐면 요게 진품이에요. 요게 제가 가까이 있는 것이 요거는 청태꺼 맞고 요거는 예를 들면 최고고방 80년대 90년대 이것도 장작감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전기가마로 만들면은 예를 들면 더 판별이 빨리 나는데 이것도 장작감으로 만드는데 참 이 만들기가 장작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이거하고 차이가 무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거의 참 차이가 웬만에 보면 차이가 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것도 장작감아 이것도 장작감아 이거는 청태꺼 이거는 한 80년대에서 90년대에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장작감아는 절경병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왜 우리 시청자 2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 공고창에서 갖고 나왔는데 이거는 웬만에 봐도 몰라요. 우리도 진짜 이렇게 육안으로 보잖아요. 자세히 보어야 돼요.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하냐면 첫째 있잖아요. 보강에 유약이 있잖아요. 유약이 표면성으로 거의 그 그림이 똑같아요. 그림이 똑같고 표면성. 그런데 이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약간 청아가 옛날꺼보다 청태꺼보다 조금 밝아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보강이 좀 좋고 근데 나름대로 또 좋고 그 다음에 이 굽을 보면은 제가 굽도 거의 똑같아요. 굽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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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방하고 이 진품하고 뭐가 틀냐면 굽 있잖아요. 이 굽은 거의 똑같아요. 정제된 이것도 테토를 만들었고 이것도 정제된 테토를 만들었어요. 근데 단지 뭐가 틀냐면 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커 보이죠. 이거보다. 근데 이거는 돌같은 느낌. 첫째.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장작가마로 가마를 구웠어도 이것도 장작가마를 구웠어도 이거는 상당히 돌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 이것도 돌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것보다는 덜 들어요. 왜? 어딘가 보면 이게 이 위약 표면성이 배기위약 표면상이 배기위약 표면상이 배기위약 표면상이 배기위약 표면상이 배기위약 표면상이 예를 들면 고태미가 보강이 참 은은한 그 청태의 보강이 나타나고 이거는 아무리 그 고방을 만들었다고 해도 약간의 그 실적적으로 보잖아요. 비교를 해도 밝은데도 그러면 약간 떨어져요. 이게 좀 밝다는 거죠. 쉽게 해서 우리가 그 도자기 조금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조금 현대적인 이 좀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의 차이고 우리가 화문을 보세요. 화문도 보면은 여기 화문을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영락도 안에다가 이렇게 보면 화문이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그 화공이 그냥 표면하게 그렸거든요. 해숙문하고도. 근데 어딘가 모르게 여기는 그 보통 기술자가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술자가 잘 그렸는데 어딘가 모르게 여기는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이것보다 이 공간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여기다 선을 넣던지 아니면 테이프를 붙이던지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유아체로 원래 청아는 유아체로 그렸겠죠. 그렇지만 배기 유약을 한 다음에 가만히 걷으니까. 그러니까 유아체로 걸었는데 약간의 그 선이 뭐랄까 테이프를 붙였던지 간에 똑같은 느낌. 그러니까 쉽게도 올라와도 자연적으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어딘가 모르게 여기는 그 공간이 있고 이 영락 또한 이거를 보면은 비교를 한번 봐보세요. 영락 또한 이거랑 보면은 여기가 저는 여기는 좀 너무 맑고 여기는 좀 구태미가 좀 있고 보강이 좀 어딘가 모르게 그 연대가 있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 공백이잖아요. 배기 유약이 공간인데 배기 유약은 여기하고는 여기는 공간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이 화공이 자연적으로 그린 거예요. 해수문도 어딘가 우리가 육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있어도 진짜 장작감으로 봐가지고 진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두 개를 비교해야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우리가 진짜 보면 카메라상은 안보이죠. 잘 안보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사람들의 이 고방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놀래 자빠져요. 왜냐? 너무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 대신 아무리 고방도 있잖아요. 옛날가 보면 유약, 태포, 흑이죠. 그리고 기형 여러가지 쪽으로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화문도 이렇게 전지화해문식으로 그린 거 하고 해수문도 그린 거 자연적인 그림인데 여기도 그 그린 그 화공이 잘 그렸어요. 아주 그 이걸 비교해 가지고 무지 잘 만들었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여기는 좀 그 뭐라니까 수장을 몇 개를 그린다는 느낌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요거에 좀 보강이 좀 은은한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조금 약간 밝은 느낌. 쉽게 해서 맑은 느낌이 나는 것은 그만큼 요즘 현대적인 품이 약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장작가마는 구워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 카메라상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 중국돌리가 쉬운 것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것도 많아요. 이 청호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하면은 어떤 화문 같은 거 들어가고 인물 또한 들어가는 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인물도 똑같은데도 우리가 예를 들면 고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형태과하고 명태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만큼 그 화공에 그 솜씨가 아무리 그 요즘 뭐 8,90년대 고방을 만드는 차이점이 난다는 거죠. 그런 걸 보시게 되면은 도자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거는 첫째 돌 같은 느낌 뭐 뭐 완전히 발덩을 갖고 있는 도자기가 아니라 발덩을 갖고 있는 느낌 이게 더 큰데도 사이즈는 이게 조금 커요. 0.5mm 정도? 근데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보편적인 도자기 느낌이 들고 테터 또한 이게 전개가 어딘가보니 배기위약도 우리가 카메라상은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육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쪽 그 죄 있는 쪽으로 보는 것이 진짜 오른쪽 쪽으로 보는 것이 더 오히려 더 느낌이 더 간다는 거죠. 보강이. 그러니까 은은한 느낌. 그러니까 장작감하고 청태하고 명태하고 그 위약이 배기위약 같은 것도 어딘가보니 도자기 할 줄 아는 사람은 느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만져도 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웬만한 사람들은 몰라요. 이 청아 양이 그 절경병이 양이 저기 뭐 관이 절경병이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주니까 그러고 이거는 어 카메라상은 절대 몰라. 그리고 내가 이 테터하고 틀리다. 그리고 이 밑굽 있잖아요. 이 굽은 저런 식으로 약간의 그 나팔굽 모양으로 이렇게 벌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런 식으로 나 그냥 직으로 어느 정도 그 저런 했대도 이 조금밖에 안 했다는 거죠. 느낌이 그리고 이거는 깊어요. 이 예를 들면 이거보다 이게 더 굽 있잖아요. 이게 깊어요. 이것도 깊지만 이거 더 깊어요. 굽이. 굽이 한참. 내가 봐도 한 5mm 정도 더 깊다. 이거 3mm에서 5mm 정도가 이게. 그러니까 항상 뭐를 보면 너무 똑같은데 웬만한 사람은. 그림도 보세요. 그림도 하면 그려보세요. 거의 똑같이 그렸어요.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면은. 이게 약간의 그 보강이 이거하고 차이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카메라는 한계가 된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아무리 고방 같은 건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이 도자기를 해 놓을 줄 아는 사람들은 뭐가 틀리더라도 어딘가 틀리라. 볼 줄도 알고 느끼도 해야 이게 도자기가 되는 거지. 이거 하면서. 내가 항상 중국 사람들 외국인들 보면은. 여기는 인사동이다 보니까. 거의 만져보고 이렇게 들어보고도 사지. 절대로 있잖아요. 눈으로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얘가 육안을 느껴요. 이거는 뭐 하나. 그리고 또. 이 안에 있잖아요. 안에. 안에 보면은. 이 굽이 보면은. 우리가 걸룡 때 같은 청 때문에 깨끗하게 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딘가 보면은. 그 밑에 접화를 했다 해도. 따라갔다 잘 했어요. 근데. 어딘가 보다 요거보단 틀리다는 거지. 또 안에 그 저기 뭐야. 우리가 밑구부에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청자분들이랑 카메라 사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왜 내가 도자기라면은. 우리 집 오라는 게 아니야. 어디 집을 가도. 도자기는 항상 만져도 보시고. 직접도 보시고. 그래야 도자기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매니아 분들과 손해를 안 본다는 거죠. 항상 도자기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저도 보면은. 너무 중국 도자기에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게 진품인지. 어떤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자세히 만져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좋은 도자기는 어딘가 보면. 느껴요. 근데. 어딘가 보면. 아무리 좋은 걸. 장작감아까지 만들었어도. 어딘가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어딘가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는. 어딘가 보면. 이게 진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진품같이 고방을 만들어도. 어딘가 보면. 이게 많이 떨어진다는. 근데. 카메라상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다 좋아 보이니까. 우리 카메라상은. 오기구. 뭐. 청동이고. 무슨. 모든 그. 꼴등품이. 다 좋아보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잘 만든다는 거죠. 고방과. 이 진품과. 그러니까. 총대 이거는. 권룡대거 맞고. 이거는 권룡대거. 이렇게. 장작감아로 만들어도. 이거는 고방이라는 말이야. 고방하고 진품하고 차이점은 또. 한계가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어. 왜 내가 이러면. 항상 공부도 많이 하지만. 만져도 보시고. 직접 보시고. 카메라상은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두개를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 그렇구나. 그걸 느끼지.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첫째 또. 이런거 여기도 있어요. 이 천에 있잖아요. 우리 해수문에다 보면은. 안에 여기다. 연사문식으로. 깃털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놨잖아요. 이거는 더 자연스럽게 했잖아요. 또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했다도 어딘가 모르게. 억지로 한 느낌. 억지로 한 느낌. 이런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모방을 했어도. 틀린 점이. 막장. 뒤교를 해다 보면. 이렇게 많다는 거죠.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끝으로 참. 시청자분들도. 이. 그런거를 보시게 되면. 도자기는. 신중하게. 접근해 라는거죠. 사이즈 한번. 조회해 드릴게요. 사이즈는. 높이가. 33cm. 요거. 요거는. 높이가. 34cm. 1cm. 이게 더 커요. 큰데도. 어. 이거는. 돌같은 느낌. 발 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지만. 돌같은. 이건 어딘가. 도자기라도. 이것도 무거워요. 잘 만들었어요. 저도. 웬만한 사람은. 이게 진품. 진품 믿어요. 제가 우리가. 만약 판매를 해가지고. 진품이라면. 진품을 믿을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 도자기가. 중국사람들이. 걔네들이. 너무 잘 만드는 사람은. 너무. 진짜.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해 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것도. 장작가마다. 우리가. 가스가. 전기가마는.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장작가마인데. 고방하는 것들. 불려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차원. 또 두 차원. 더 올려가지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보시고. 도자기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만져도 보시고. 직접 보시고. 또. 저기. 육아늘도 보시고. 직접. 이렇게 해보야. 도자기. 좋은 도자기. 저렴한 거는. 어디. 유튜브를 사고. 비싼 거 같은 거는. 거의 다. 직접. 어느 집을 가더라도. 직접 가서. 구매를 하시라. 그러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 분들이나. 손해도 안 보고. 더욱 더. 좋은 도자기 만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신중 신중을 해가지고. 많이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